경기도가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 비용 산정에만 쓰였던 표준시장 단가를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했는데요. 이를 통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.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. 포장보수공사를 앞두고 있는 용인의 한 국지도입니다. 이곳에 공사 설계 시 표준품샘을 적용한 공사비는 4억 3천만 원. 시장 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 단가로는 4억 1천만 원입니다. 경기도는 두 공사비의 차익만큼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조정, 공사비의 5.2%에 달하는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. 100억 원이 넘는 건설공사비 산정에 쓰이던 표준시장 단가를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한 도의 자구책입니다. 실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계약 심사가 끝난 도발주공공건설공사 9건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.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5.9%,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표준품샘으로는 총 127억 원의 공사비가 들지만 표준시장 단가와의 차익만큼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조정해 120억 원까지 공사비를 줄인 겁니다. 공사비 결정에 있어서 표준시장 단가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이라고 합니다. 도는 이번 방안을 도가 새로 발주하는 모든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. 이를 통해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경기주지TV 최창순입니다. 激しい profesional 경기주지TV 최창 flor